정치연한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업마트 박영식이고요. 월요일에 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오늘 월드컵 한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나서 가나전 파이팅 외쳐주시고요. 월요일에 남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나전에 대한 예상을 짧게 해볼까요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난타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3대1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해보겠습니다. 3대1이라면 우리가 이긴다? 그럼요. 우리가 3이다. 이번에 지난 경기에서 이강인이 20분 동안 휘젓고 다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벤투 감독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이강인 불러낼 거라고 보고요. 손흥민 선수가 질주는 잘 안 되는데 포시스 형이 잘 잡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나가 역대로 수비질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손흥민이 한두 사람만 잡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골 찬스가 날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주지 못해도 이강인이 만들고 손흥민 피해서 골 터지는 걸 생각해보면 3골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냐. 김민재가 얼마나 아픈지가 관건인데 김민재가 버텨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골을 좀 더 먹을 각오를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축구 현안 즉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쭤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설을 잘해주실지 몰라서 축구 광이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경기는 좀 구경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또 우리 태극전사들. 다음 경기가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또 16강에 성패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축구 얘기 잠깐 해봤고요. 오늘 또 가나전 당일이기 때문에 태극전사들 화이팅입니다. 저희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지난달 26일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 200일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 내지는 마이너스 포인트도 좀 짚어보려고 하고 일단 근데 주말 사이에 전후로 따지고 보면 주말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어쨌든 더탐사라는 매체를 통해서 불거졌던 청담동 게이트. 이제는 언론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부르더군요. 첼리스트가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허위 진술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언론이 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성토하고요. 물러나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다락이 되는 건가요? 뭐 어쨌거나 이 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첼리스트가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였는데요. 지금 반대된 진술을 첼리스트로부터 확보해놓지 못한 상태에서는 첼리스트가 증언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군데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날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과 저녁 시간에 집에 없는 이유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술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꿀 방법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겁을 먹어서 경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진술 자체는 일단 사실이기 때문에 드라이에게 이거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겁을 먹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알 방법도 없죠. 지금 중요한 것은 첼리스트가 증언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점이 일단 하나고 두 번째는 통화가 이루어질 때는 주변의 기지국 세 군데가 같이 움직여서 그 사람 위치를 500m 안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통화를 했다고 하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나왔던 이야기는 업소 관계자들은 10시 넘어서 파했다. 자리를 파했다. 그때까지는 거기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는 중이고 그 이후에는 첼리스트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또 따로 신원이 특정됐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라면 협박받은 증언과 상관없이 기지국을 통해서 관계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뒤집으려면 그 술집이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였다라는 또 다른 방증을 내놔야 되겠죠. 지금 논의 자체는 그 술집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술집이 아니고 다른 술집이라면 어느 술집인지를 증명할 책임은 문제제기 한 쪽에 있겠죠. 복잡하게 꼬여있는 사실관계들을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 일일이 드러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게다가 이 의혹을 제기한 쪽은 더 탐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강진구 기자와 첼리스트 간에 나눴던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절 지켜주실 수 정말 지켜주실 수 있나요?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한쪽에서 의심하시는 분들께서는 합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개인이 대통령과 장관 내지는 김현장 변호사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증언을 한 그 개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겁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데 좀 방점을 많이들 찍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을 하자고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데 더 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세창 직무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거쳤다. 그리고 제보자라고 하는 그 첼리스트의 전 남친이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했어요. 물론 첼리스트에게는 연락을 했지만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걸로는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첼리스트의 직접 증언은 그때 드러났으면 지금 경찰이 협박하는 상황에 대해서 반박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첼리스트로부터 들었다는 사람 말고의 제3자 증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가장 좋은 소재는 청담덕이 있던 바에 있는 종업원들 그리고 거기에 3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고 하면 그 변호사 중에 한 사람 정도 이런 정도의 증언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으면 더 좋았겠죠. 여러 측면에서 오늘 오전에도 이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초반에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저급한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도부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본인은 동백 아가씨를 부를 줄 모른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든 조간신문을 다 봐야 되니까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명을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건 뭐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 관련돼서 논란이 한창 벌어지던 당시에 민생을 챙기기 바빠서 정당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정을 잘 몰랐다고 말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나는 거죠.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다 본다면서요. 대통령이 이 말을 믿어드린다고 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든 조간신문을 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문제됐던 건 왜 모르며 그리고 그 뒤에 또 야당과 문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정치인들이 무슨 발언한지는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결국은 소위 말하는 도어스패핑에서 했던 대부분의 얘기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한 거 아닙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의 자리의 위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면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거신문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신문 안 보고 민생 챙기기 바빠서 이준석 건이나 이재명 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시간이 없었던 건지 이제는 이것도 입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을 또 두둔했습니다. 2차 가는 사람이 아니다. 요약하면 그런 건데요. 2차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건 본인이 알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이 오라고 하면 2차고 3차고 5차고 가죠. 어느 장관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평소에 술을 2차를 안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입증의 방법으로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하면 결국 경찰하고 검찰이 어느 쪽으로 물어뜯어야 된다라는 신호를 정확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럼요.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좋지 않은 일이죠.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민생을 챙기기 바빠서 기사를 접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네. 더 탐사 초기 취재 의혹 보도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 왔는데 일요일에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찾아가서 취재 시도를 했는데 그게 또 오늘 오전에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어요. 심지어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저널리즘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을 다 다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짚고 가보자면 보복 범죄 및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지금 경찰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초기 상황을 보니까 일단 공동현관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공동현관 들어가서 장관 집을 찾아가서 한동훈 장관 집을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돌아오는 장면까지 일단 생중계를 했고 촬영자까지 포함하면 지금 기자 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네 분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서 실제 그 소리나 이런 걸 들어보면 도어락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건드렸던 것 같이 들리는 정황도 좀 있어 보이고 택배 상자 같은 것도 추정이 되는데 우편물도 좀 살펴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생중계됐기 때문에 이게 취재 윤리에 맞는 행동이냐라고 얘기를 지적을 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거를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취재 윤리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어떤 비교들을 많이 하더군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그걸 비판하려면 이걸 비판해야 되고 그걸 비판하지 말려면 이걸 비판하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조민 씨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나 조국 장관 집 앞에서 죽치고 앉아서 무슨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들어갔느니 말았느니 짜장면을 먹었느니 말았느니 시시콜콜 보도한 사실을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비판했으면 이번에도 똑같이 한동훈 장관에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게 맞겠고요. 그때 그 보도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정당했다. 특히나 장관이라는 직책에 대한 고위공직재단 검증이기 때문에 적절했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저탐사에서 마찬가지로 한동훈이라는 장관에 대한 검증하는 과정 특히 이번 한 번 방문한 걸 가지고 저는 뭐 이렇군 저렇군 따질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이전에 스토킹으로 걸려있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이라는 게 한 달 동안 잠행 취재를 다닌 거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어디 딴 데를 가는지를 확인해 본 건데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스토킹으로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정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추적 취재를 했던 저탐사 보도진의 보도도 취재로서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대목인데 양쪽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소장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는데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를 드리자면 이거 오늘 아침부터 제가 종편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요. 한동훈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 그것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 그것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피의자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렇게 일견 취재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느냐? 상황이 다르다.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더군요. 고위공직자가 저녁 늦은 자리에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다. 그것도 대통령이 연루되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건 여부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의 조국 장관 때도 다시 돌아가 보면 언론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게다가 그 당시에 흔들었던 생활기록부 국민의힘에서 흔들었던 생활기록부는 심지어는 유출자를 찾아내지도 못했죠. 범죄라고 생각하고 유출자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찾아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피의자가 된 것이잖아요. 언론의 고발이 먼저 있은 이후에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언론이 당연히 취재를 해야겠죠. 그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종편 보나가 나온 평론가들의 해석이라고 짚어보겠습니다. 생중계를 했다는 부분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즉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재할 때 기자들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실제 유튜브 온라인을 태우고 생중계를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긴 너무했다. 생중계를 하면서까지 집을 찾아가는 것을 아무튼 전 세계에 다 오픈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글쎄요. 생중계를 했는지 여부가 언론 윤리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21세기 들어서 새로 생긴 유튜브가 들어오면서 생긴 문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생중계를 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더탐사의 취재를 스토킹이라는 명목으로 고발을 조치를 하고 막아 세웠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론이 별로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론부터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정 부분 보도 메커니즘에 대한 논란이 레거시까지 뛰어들어서 더탐사를 비판하는 상황을 두고 보면 그 이전으로 시점만 돌려봐도 사실 언론사라고 우리가 더탐사를 본다면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뭐 이제 저쪽 보수 쪽에서는 진보의 가세연이다 이런 표현까지 막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더탐사를 언론이라고 우리가 가정해놓고 보면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도 있는 상황이고 그 언론사의 압수수색이라는 상황이 또 있는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의 어떤 말살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언론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주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동참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론사의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에 더탐사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했던 사례는 33년 전인 1989년에 한겨레신문이 당시 방북 관련돼서 보도했던 것 허경원 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관련해서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공을 했고요. 소위 말하는 대공혐의 있죠. 간첩 이런 것들로 엮어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압수수색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채널의 TV조선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절도였죠. 사실은 언론의 탄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건을 훔친 행위에 대한 조사였는데 그 두 번 다 지금 기자들이 막아세워서 결국은 임의 제출 형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33년 만에 압수수색이 성공했다는 점을 하나 짚어놓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겨레신문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외교부 공관을 방문해서 대통령 공관으로 관절을 만들기 전에 현장을 둘러보고 나무를 벨 것을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와 관련돼서 마포경찰서의 성명불상자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마포경찰서가 해당 기자를 출석 요구해서 경찰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지금 수사 중인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도에 지나친 유무를 두고 다투는 것은 제가 봤지만 경찰서에서 해당 기자를 출석시켜서 가면서까지 수사를 하는 과정은 잘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은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정말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탐사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 이거는 언론에 대해서는 권력감시기관으로 해서 언론의 존재를 수사기관도 좀 인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는데 이번 정권은 그런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고 특히나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검찰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수사를 해나가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탐사가 이번 체리스트권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취재가 좀 미비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론회장에서 비판하고 언론끼리 주고받아서 그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을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사법당국이 나서서 수사 권력이 나서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저는 이거 지금은 당장은 더탐사로 시작됐지만 조금 이따 MBC로 옮겨 붙었죠. 그 다음에 KBS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 정부가 언론에 대한 문제 역시도 법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들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수사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나를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 관련된 사건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로 풀어가는 것 이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동의하고 저희도 군소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더탐사의 보도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기존 언론사들이 너무 이 문제는 거의 일단락시키고 다음 스텝 이건 깜도 아니야 라는 시각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실제 제가 다른 레거시의 취재기자들한테 좀 탐문을 해봤더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시첸말로 저 순 야매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이기도 한데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인지 그건 좀 의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 아까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 대해서 즉 만찬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는데요. 그 얘기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25일이었죠. 25일에 있었던 만찬 자리보다 더 화제인 거는 막 파이낸셜 뉴스인가요? 거기 단독 보도인데 23일에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4명입니다. 윤한옹 그리고 이철규, 장재원, 권성동 여기 이제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먼저 가지고 나서 25일에 지도부 만찬을 따로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독하게 편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돌이켜보시면 예전에 장재원 의원이 부산에서 지역구 행사하고 있을 때 주말에 서울에서 점심부터 시작해서 긴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원 등 윤한옹 의원도 있었나 하여튼 몇 명의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의원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장재원 의원에게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부산에서 지역구 행사할 때는 못 갑니다라고 답변했던 과정에 보도됐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가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는 이미 아무런 연락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놓은 채 여당이라도 그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관제 불러서 밥 먹을 수 있죠. 상임이 별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중진 모임을 한다든지 초선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이런저런 스킨십을 하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윤핵관들만 불러서 밥 먹다가 또 기분 나갖고 장재원도 한번 연락해봐 이래서 정재원도 불러드리려고 해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관제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초청한 것이 윤핵관 4명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라고 지금 지도부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도부보다 윤핵관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 살 행보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법 위반만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 기소당할 일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돼서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랑 먼저 밥 먹고 그러고 나서 그에 연이어서 당 지도부를 부르는 건 지도부에 대한 모욕이죠. 인물별로 좀 짚어볼까요? 장재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 걸음 멀어졌다. 이런 분석들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그게 그 근거로는 장재원 의원이 소위 꼬잡던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물갈이 되는 과정에서는 장재원 책임론이 있었던 것이다. 장재원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부부동반 모임을 계기로 다시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혹은 그전에 있었던 이런 장재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이런 얘기들은 다 물거품이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인간관계를 영하님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 중에 하나인데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원이 미인자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모든 권한을 한동원한테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장재원과 사이가 좋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물어보면 그냥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장재원이 윤석열의 모든 걸 아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벌어졌던 국정조사 국면을 보시면 경찰 수사가 끝나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윤해관들 장재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국정조사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조호영 원내대표가 반기를 든 것이냐. 지난주 쪽 취재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정모 수석실을 제껴놓고 대통령하고 직접 이 협상 문제를 토론하면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김대기 비서실장이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재원이란 윤해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조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장재원 의원이 소외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만찬을 먼저 부르는 걸로 보면 여전히 신뢰가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서 쓸 때 쓰고 버릴 때 버리는 정도로 놓고 인간관계를 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 누구냐로 논쟁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호영 원내대표가 김은혜 수석을 퇴장시켰을 때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 이용 의원이 장성철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초선인 이용 의원이 대통령실 불러들어갔다 나와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아무도 발언하는데 자유발언 혼자 나가서 성명서를 읽는 과정에서 그 왜 원내대표가 김은혜 수석 등을 내쫓냐 이것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통령의 명령이기도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채널을 사용하면서 신뢰관계를 걷었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권이 나와서 그러면 이용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어떤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질책사항들 이런 것들을 낭독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 그러면 물론 소장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만약에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대기 실장을 중간고리로 두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었다면 그 이전에 이용 의원에게 질책받았던 사항은 그것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이고 이건 국정조사권은 조사권대로 바라봐야지 주호영이 찍혔다 대통령이 찍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무튼 맞는 시각은 아니다. 장재원 찍혔다 주호영 찍혔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건건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인술 차원에서 봤을 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용인술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인사고정에 저렇게 엉망진창인 것은 본인의 인재폭이 좁은 상태인 거잖아요. 좁은 틀 안에서 뭘 하려니까 제대로 되는 건 없는데 잘한다 못한다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인자를 두지 않는 어떤 절대 권력자의 용인술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뭐랄까요?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치 역사상으로 비춰봤을 때 뭔가 괜찮은 용인술인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여러 사람들을 다 직접 움직이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장재원 됐든 조형이 됐든 이용이 됐든 이렇게 되면 각각의 개별 인자들이 사건을 실패했을 때 그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전해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라 밑에서 알아서 한 거야라는 것이 없는 상태로 모든 결정이 다 대통령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작전이 실패했을 때의 책임도 대통령이 짊어진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저는 선호하는 리더십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요. 삼진아웃이 아니라 사실상 원내대표 내지는 비대의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워낙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치를 보는 식견이 소장님보다 많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장지원 의원과 같이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니까 권성동 의원도 이거 재신이만 해주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사실 장지원 의원에 대한 분석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중요한 이벤트는 전당대회잖아요. 국민의힘 차기 당지도보를 어떻게 구성할까인데 윤핵관들의 구성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내에서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음번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끝에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모셔와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 집단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 서사 안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윤핵관이 정권을 잡는 게 맞죠. 맞는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윤핵관들이 왜 윤핵관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당할 때 같이 야당에서 편돌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법사위에 앉아있다가 그중에서 뭐 또 특히나 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우연히 법사위에 앉아있다 그때 동병상련을 느꼈던 동지의식을 느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재원, 권송동 의원 등 법사위 사람들끼리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그 그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필요 이상의 힘을, 능력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권송동 원내대표 하다가 빠그러졌잖아요. 능력이 안 되고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맡았다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밀린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관리를 할 것이고 차기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인가를 해준다고 해도 인가를 해서 권송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지만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는 문제는 어쨌든 전체 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화를 얻어야 되고 기본적인 이런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준다고 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 어느 자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1월에 치른다고 했던 전당대회가 5월을 미린 이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 중에는 당대표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저는 반영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1기 내각을 마치고 나와서 1기 내각 중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당대표를 맡을 사람들이 저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누구? 애시장치원은 권영세, 원희룡 의원 등이 고려가 된 것인데 권영세 의원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저는 좀 후순위를 밀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가 않아서 지금 나오는 숙제겠죠. 정 안 되면 다시 안철수랑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길들은 열려 있는데 하여튼 현재 나오는 당대표 후보군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5월로 미뤄놓은 것인데 본인 주변에 있는 윤해권이라는 사람들의 당 장악력이나 실력 이게 다 형편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실제 부부동반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부부동반 모임하면 사실 실제 일 얘기는 좀 덜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거야 뭐 저녁 먹고 김건희 여사가 따로따로 또 그렇죠. 따로따로 깊은 자리들 가졌을 테고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들께 전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실제 윤해권이라고 불리는 그 네 분의 생각은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개개인의 상상력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도부와 만찬을 했던 내용이나 그 관심은 완전히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 이제 이 네 사람에게 더 오히려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는 건가 라는 질문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보도들을 토대로 본인들은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장재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 나에게 힘이 실리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해서 전당대회에 뛰어들거나 이런 우매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당지도부가 만찬을 하고 나온 저녁에 이 사실을 폭로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흘렸으면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흘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지도부가 만찬하는 날 맞춰서 흘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면 조호영, 정진석이 그 얘기를 좀 기분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로 실력 있는 인사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느냐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서 3선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지금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해왔던 사람들과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다 개별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당대표할 능력이 없다라고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들이 출마를 결심한다고 출마가 될까요? 저는 뭐 별개의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얘기를 좀 확장해보면 아까 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권을 합의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윤심이 좀 작용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고리로 해서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소통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윤심을 힘에 업고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검을 넣고 빼니 이런 얘기하다가 당일 오전 중에 이걸 뒤집을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와서 한때 일선에서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제외되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걸 보면? 그리고 조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 때 검찰개혁안 합의하는 과정도 똑같잖아요. 보고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보고한 것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협상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통령께 말해놓고 가서 조장 찍었는데 잠깐만 합의가 왜 그래? 라고 그때도 뒤집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왔는데 잠깐만 대검은 왜 들어갔어? 라고 했겠죠. 윤 대통령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원래 뻔질나게 국회를 드나들면서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소통을 조율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와서 딱 한마디 하고 간 거 아닙니까? 대검은 왜? 라고 물어보고 간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이 보고받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 거라고 보고 그런 디테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해놓고 나서 문제가 아니 우리 친정이 대검을 넣었다가 그거 빼. 라고 밀어붙이는 과정이 그 뒤에 또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조사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다가 국정조사를 합의했더니 대검이 왜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진짜 그런 맥락으로 읽혀질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 때랑 똑같은 사항이라고 봐야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아주 지역적인 문제라서 그러면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뭘 믿고 그쪽 원내대표랑 합의를 합니까? 이제 뭐 어떻게 어떤 협상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여론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이제 엎어버리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당이 깨면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야당끼리 하겠습니다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명분. 가게 되면 막상 야당끼리 하면 본인들한테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여당에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저희가 넘길 텐데 대통령의 취임 200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째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이런저런 변화가 이제 우린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용산시대 개막 그리고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 스태핑 소통 강화, 파격적 통합, 기자실부터 방문하는 소통 행보 이런 거거든요. 한 달 됐을 때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200일이 됐거든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200일 동안? 해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폐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능력은 안 되는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술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내본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냥 덜커덕 정책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놓고 막상 진행해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무의로 돌리는 상태. 즉 용산으로 온 이유는 기자실을 일찍에 두고 매일 소통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가벽 설치했잖아요. 문 닫았죠. 더 웃기는 건 가벽을 제가 그저께까지는 검색해볼 때 가벽 사진이 한 장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도 순정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쯤은 됐으면 가벽 한 장 사진 찍어서 대통령이 꽉 막은 소통의 벽이라고 보도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사진 한 장 못 올리고 있어요. 그 안에 사진 취자 기재단이 그렇게 많을 텐데 아마도 저는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출입처 기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그 사진을 내보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불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없죠. 없어진 거죠. 실제로는 그런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이 30%니까 도어 스태핑 그냥 보고 있었는데 저 지지율이 50%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 이러면 아침에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도 제대로 숙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 도어 스태핑에서 하면요. 공무원들은 그 말을 법으로 듣고 따릅니다. 그냥 이 나라의 구조가 그렇고. 아 영향이 크죠. 50%일 때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기재부랑 모든 정부가 합의해 놓은 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엇나가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우르르 몰려다녔을 텐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라는 건 다른 것보다도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지지율이에요. 제가 실제로 만나보는 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라고. 수동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쯤 국정운영과제 막 나와서 막 추진하고 일하고 있어야 되는 때인데 국정운영과제라고 추진하는 것은 수사권 어떻게 검찰 수사권을 강화할지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부처들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그나마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안 일으켰다는 것을 놓고 보면 저건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가 결국은 100일 만에 다 접은 꼴이 된 거죠. 불미스러운 일을 위해서 가벽을 설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거든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어쨌든 많은 정치 전문가들 중에는 그래도 이런 소통 행보를 보여줬던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꽤 높여줬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어쨌든 문을 닫았다? 그럼 제기하는 시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언제쯤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도어 스태핑에 점수를 높여줬는데 계속 실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반쯤 농담으로 도어 스태핑이 제일 잘하는 정책을 해서 말씀드리고 왔는데 사실 국익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맞았는데 그럼 저거 언제 제기하느냐? 간사단이 MBC를 내쫓기로 정하면 그런데 간사단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면 못할걸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만 해도 간사단은 이미 항의를 강력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기주 기자랑 이기정 비서관이 다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낸 사람은 김모 대회협력 비서관이 냈죠. 대회협력 비서관은 옛날에 춘추관장 같이 대통령식 기자단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책임지고 사표를 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자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거예요. 즉 이번 문제를 이기정 수석과 기자의 싸움으로 본 게 아니라 MBC 기자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김모 비서관을 날리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종결시켰다는 게 기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딱 지금 대통령의 틀을 잡아 놓은 거로 봐야죠. 말 잘 듣는 사람들 위주로 짜야 되는데 뭐냐 이거 세렛반 신고 나오게 하는 거를 왜 못 말렸냐 왜 못 막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쨌든 대통령실 라인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인물로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치더라도 이 MBC 기자와 어떤 파이팅 있게 싸워주는 모습에 호의무사격으로 대통령의 점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됐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의 모든 국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과 전쟁 중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업하놓고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냐라고 공격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잘한 일인데 조형 원내대표가 내쫓아? 아니 그게 내쫓을 일이냐라고 아니 전쟁에 나가서 총 쏘고 있는 병사들을 뒤로 물리는 게 할 짓이냐라고 조형 원내대표가 비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확인된 사실이 김은혜 수석이 자기가 피할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형 원내대표가 그걸 수용한 거 아닙니까? 즉 총을 막고 있는 아군을 퇴각시킴으로써 보호한 행위인 걸 알게 되고 대통령이 마음을 풀었다는 이 후일담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이라고 판단하면 MBC라는 군인이 뛰쳐나와서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순간 막아세운 건 이기정. 이건 잘한 거. 그다음에 그거를 쓰레파 신고 나오지 못하게 될 책임을 지고 있던 관리 책임을 물어서 대외협력비서관을 해임한 거죠. 진짜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상황을 대입시켜보면 이해가 잘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앞에서 참고에서 총을 쏘고 있는데 뒤에서 등에다 총을 쏘는 사람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저희가 시점을 두고 분석해보는 현안을 보고 있는데요. 26일자에는 대통령 취임 200일이었고요. 지금 오늘로서 보면 12구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되는 겁니다. 소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대로 돼서 책임을 물어본 적도 없겠지만 책임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해임 건의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탄핵소추환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각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대통령은 검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게 기소할 사안인가? 아닌데? 그럼 이상민이 왜 잘라? 안 잘라. 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사법기관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래? 예전 우리나라가 독특한 구절을 가졌던 것은 이번 세월의 참사를 제외하면 참사의 진상규명을 했던 건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섭외해서 사건을 살펴봐서 기소하는 대상을 정하는 게 처벌 책임자가 됐던 거였죠. 그러다 세월호 때 조사위원회가 그때보다 광범하게 꾸려졌던 전례가 있을 뿐이고요.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경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없다. 검찰이 판단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만 잘라내면 된다. 즉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 시행령으로는 경찰 조직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이상민 장관에게 이번 문제를 책임을 묻는 이유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문제인데? 이상민이 뭘 잘못했는데? 라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상민 장관에게 재난안전 TF 본부장을 맡겨서 이상민 장관 왜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보고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퇴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나고 나서 범국민 안전 TF에서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경찰을 어떻게 지휘할 건지에 계획을 다 엄청나거든요. KBS 여론조사, 한국 리서치가 했던 여론조사에서 보면 73.8%의 국민들이 책임자 경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과반 넘게가 한덕수 총리 포함해서 다 경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다라고 무시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나서서 일단 해임 건의안부터 시작해서 저는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스텝 중에는 탄핵서총까지 포함되는 거군요. 일단 해임 건의를 하고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과정에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탄핵으로 다시 추진을 볼 수 있겠죠. 그것까지 당연히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두 수 세 수를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상민 장관의 거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가 없어가지고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얘기해서 뭐 하겠나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대통령의 생각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하더라도 입법부는 입법부. 즉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서초안까지 나아간다는 건 저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탄핵서초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탄핵을 발의만 하는 거고요. 그렇죠. 결정은 헌재에서 하니까 헌재가 이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되겠죠. 헌재도 근데 사실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 기관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너무 가정에 가정을 합니다만 이건 여론조사를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헌재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파면에 이르게 되는 결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긴 하는데 탄핵서초안이 발의가 되면 일단 이상민 장관은 현직에서 직무 정지가 되고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까지는 만들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는 과제인데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이상민 장관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당연히 주문부처 장관이고 보도를 접할 테니까 본인이 결정해서 사표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전쟁 중인데 연대장이 어떻게 자리를 비우니까? 게다가 지금 이 연대에서 맡고 있는 경찰이라는 특수대대가 대대를 어떻게 이번에 제압해서 행안부에 지휘하에 둘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이고 행안부에 지휘하에 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두 명의 장관 이상민 한동원의 틀 안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완전히 파탄내고 검찰이 지배하는 경찰의 구조를 만드는 이래에서 구조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내보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지지율 따질 때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경찰 병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연대장이 지금 사표를 낼 때가 아니라 수류탄이라는 한 발 더 던지고 민주당하고 싸울 때인 겁니다. 아 진짜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명단 공개 문제가 명단이 아니라 명단 확보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질의할 때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 논란도 아니에요.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 안 갖고 있다고 거짓말 했는데 뒤늦게 드러났잖아요. 그것은 전체 회의를 하면 그 뒤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차관 그다음에 기조실장이 앉아있고요. 기조실장 밑에 국장들이 한 10명 정도 있고 각각의 국장들이 밑에 과장들이 쭉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단을 갖고 있는 걸 과장급에서는 반드시 압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과장급에서 국장한테 쪽지를 전달하고 국장이 기조실장에게 전달 장관에게 오는 데까지 보통 30초 정도 걸려요. 해당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 시간이.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이 가능하냐 하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진실만을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도 지금 매일 아침 새벽 5시에서 신문을 읽는다는 말과 민생 신경 쓰느라 이준석이 뭐 했는지 말을 듣질 못했다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 거짓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걸 민병덕 의원이 질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답변을 할 때도 너무 당당하게 아니 중문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를 믿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라는 식의 항변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뭐야 진짜 갖고 있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거든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 명단을 행안부가 안 갖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했다가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날 기소할 수 있어 없으면 나는 거짓말이 범죄라고 생각 안 해라는 인식이 잡혀있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빈번하게 거짓말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꼭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예전의 정치로 돌아가 보면 일종의 결기 내지는 싸움의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이 예전의 정치가 훨씬 더 박력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사안이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로텐덕을에 1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다 들어누워도 될 만한 사안인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일단 이번에 해임 결의를 냈으니까요. 해임 결의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공격을 펼쳐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여러 언론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본인과 관련된 수사망이 옥죄어오는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잘 부응을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은데요.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이라고는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민생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대표의 구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5일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째 맞이하는데요. 아무래도 대장동 관련 이슈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거나 실제 풀려난 사람들도 몇 명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론이 워낙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임 100일은 보통 기자회견 형태로 소화를 하는데 대장동 관련된 이슈를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봐서요. 적극적인 해명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 여의도 전가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의도 전가에서는 최근에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조만간 물러날 것이라는 지라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가 폭등하거나 그런 일도 사실 있었어요. 소장님. 실제 그렇습니까? 당내 분위기 중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거라고 보는 분들도 더럽게 계세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게다가 이번 사건이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에서 내가 이재명에게 줬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유동규에서 김용정 진상 전달된 과정도 유동규 진술 외에는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다라고 한 여론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대체제가 이낙연 대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언론이 대선 전에 국면을 놓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재명의 빈자리를 이낙연이 채우는 형태로 이 전국을 수습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희망회로일 뿐이다 정도로 저희가 일축할까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내가 가서 수습해야지라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나설 때도 아니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의 경선에서 패배로 정치적으로 위상 격한은 저는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수습할 사람은 따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국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습을 할 주체는 따로 만들어지겠죠. 네. 가정의 가정을 더해서 그런 전망까지 해봤는데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취임 100일은 다음 달 5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쯤에 또 전후로에서 입장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연한 직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월요일의 남자 김성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애 소장과 함께한 정치연한 직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